연일 총기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한 해 미국에서 경찰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람들의 수가 무려 1000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온 오늘입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직접 집계한 수치로 최근 7년 가운데 최다치입니다. 지난 7년 동안 미국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사람들의 수는 2016년 958명을 시작으로 통상 1000명 안팎을 기록해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한 해 미국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람들의 수가 최소 1055명으로 1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 7년 사이 최대치로 이는 미국 전역에서 강렬사건이 빈발했던 것을 주된 원의로 꼽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에 과잉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현장 대응 방식을 철저히 점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미국 내 각 주에서는 경찰의 무력 행사와 관련된 법안이 400여 개가 또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경찰이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경찰 무력 사용 감시기구 또한 설치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